자, 여러분은 잠시 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5명을 만나게 됩니다. 주의하실 것은, 주의하실 것은! 그중에 단 한 명의 가짜 초능력자가 숨어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가짜 초능력자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하셔야 합니다. 그러면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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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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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무서운데, 산정적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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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해! 폭압증이 보여주세요! 아! 자, 여러분은 공포특집! 에스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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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만석 위에 그들이 왔다. 스타킹 초능력자들! 에스맨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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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떻게 해!